어서 오십시오. 정동남 씨. 못 믿어. 우와. 올크라운. 정동남 선배님께서. 촛불도 없어, 촛불도 없어요, 지금. 아니, 든든하다, 든든해.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나요? 아, 기다렸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짬뽕을 탁살내려고 왔습니다. 짬뽕을 탁살내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광판에서 진짜 거운 물급 영입했어요, 드디어. 성공했어요. 맞선 우리 짬뽕 레코드. 홍경민 씨.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원래 어떤 프로그램이든 처음 만나는 동료분도 있고. 약간 신선하고 이런데. 다 아는 얼굴이에요. 다 아는 얼굴이에요. 낯선 얼굴이 한 명도 없어. 우리는 늘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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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